지금 청주시는 남성은 야간 숙직을, 여성은 휴일 낮에만 당직을 서고 있는데요. 남성 직원들의 숙직 부담을 줄여보겠다며 남녀 통합 숙직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여성 지원자가 모자라 본격 시행 전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설문조사에서 청주시 남자 직원의 74%, 여직원도 절반이 훌쩍 넘는 61%가 남녀 통합 숙직에 찬성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청주시는 지난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여성도 야간 숙직을 서는 통합 숙직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달 6명 모집에 신청자가 4명에 그쳤고, 이번 달에는 팀장급 이상 당직 사령 3명을 모집하는데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자란 인원은 강제 배정했습니다. 남성들의 숙직 부담과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통합 숙직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석 달간의 시범 기간에는 일주일에 하루라 그럭저럭 버티겠지만,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1년 365일 여직원들을 야간 당직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배정이 일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시행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여직원들의 협조를 구해 전면 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